반갑습니다. 10일 만에 정복하는 해커스 HSK 5급 쓰기 중잘람 김동완입니다. 쓰기 이 부분의 99번 문제는 저희 제시된 5개의 어휘를 가지고 어휘를 모두 사용하시고요.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5개의 어휘를 가지고 뭐하는 거다? 글을 쓰는 거. 80자 정도의 단문을 쓰는 게 바로 99번 문제였고요. 100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떤 거였다? 그렇죠.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역시나 80자 정도의 단문을 쓰는 거다. 지난 강좌에서 제가 원고지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필로 시험 보실 분들과 컴퓨터로 시험 보실 분들을 나눠서 정리해드렸어요. 그렇죠. 방법에 따라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99번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제시어 5개 가지고 장문하는 거다. 이런 어휘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찌아팅, 기본적인 글자죠. 두 번째는요. 무친지의 바로 뭐죠?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이 중국에 있구나. 여러분 중국은요. 어머니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그러면 아버지가 섭섭하죠?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6월 셋째 주 일요일. 아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구나. 그 다음에 행복하다 너무 중요하죠. 싱후. 결혼하다 지혜훈. 자상하다 티. 티에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겠죠. 그 다음 후즈. 요거는 우리가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간 xie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장. 성장하다. 방주. 돕다. 러관. 긍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시어가 시험에 나왔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일단은요. 표현 몇 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죠. 어떤 글자? 후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쓰셔야 되나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바바. 두이. 찌아팅. 굉장히 후즈. 좋습니다. 또이. 섬머. 섬머. 후즈. 또이. 섬머. 섬머. 후즈. 또이. 섬머. 섬머. 후즈. 그러니까 요거의 뜻을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같이 정리하셔야죠. 즉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감이 매우 강하시다. 내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bt 시험 보신 즉 컴퓨터로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열심히 해당 병음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보고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죠. 그렇죠. 내가 낙담에 있을 때 뭔가 심리적인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땅. 섬머. 섬머. 시. 그리고 여러분들요. 오즈에더. 쓰지 않고 못 쓴다. 깐다. 쓴다. 체크하시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딱히 뭐 꼭 써야 되는 글자가 있는 건 아니죠. 행복한 가정생활 내용을 몰아가시면 될 것 같지만 네 번째 그림은 반드시 어떤 걸 써야 돼요?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 쓰지 않고 이 그림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러분께 제가 모범 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아,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전부 다 왠지 이사하는 그림으로 몰아가면 되겠다. 선생님, 세 번째 그림은 이사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이사해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다. 이사해놓고 즐겁게 놀고 있다. 쓰시면 돼요. 그림만 가지고 글을 다 전개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 설정을 해야죠. 생일이라도 아니면 이사 갔다라는 누구. 뭔가 이렇게 상황 설정을 앞에다 해줘야지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냥 가족이 쇼파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한다. 쓰면 이야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문장은 한 두 문장 정도 쓰기에 들어가면 되고 앞 문장, 마지막 문장은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게 써야 된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요. 여러분들 아내는요. 종이, 마침내 옆밤 들어가는 거죠. 지야 어디로? 집으로. 어디 집으로? 반질러 오면 더 신지야. 그렇죠. 반지야 이사하다죠. 이사해서 들어갔어요. 우리들이 어떤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딱 쓰기에 도입해 쓰시고 나서 이제 문장을 정리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진티엔 워허아이렌 종이 반질러 오면 더 신지야. 그렇죠. 우리 세 집으로 들어갔다. 정리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 그렇죠. 다 사오. 중요합니다. 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뭐해요? 열심히 뭐해요? 다 사오. 청소합니다. 어떤 거? 방 안에 있는 매일 거 지야. 로. 여러분 지야 우리가 구석, 구석입니다. 구석으로 의미해요. 방 구석을 지금 여러분 보면 꽉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그림 보이죠? 어떤 글자 써야 돼요? 다 사오. 다 사오. 다 사오. 여러분 다 사오란 글자 볼까요? 우리 중국어에서 다가 뜻이 뭐해요? 뭔가 하다 뜻이죠? 여러분들 이 글자가 뭐죠? 손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 오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집어넣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자. 뭐 재미없어 선생님 하실 수 있겠지만 한자가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아 뭔가 손으로 쓰레기를 집어넣는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오. 뭐 하는 거다? 청소하는 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미 관련.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관련된 거 보고 있고요. 가정 관련된 거 살펴봤고 취미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가, 예위. 여가, 예위. 자주 등장하는 글자고요. 원, 쇠. 넘어가겠습니다. 쯔, 후이. 지혜란, 뜻. 그 다음에는 부주왕. 의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복장이라기 보다는. 쯔, 쌀. 결승전 역시 잘 나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바우치. 뭐 하는 거다? 유지하는 거다. 여기다 써놓을까요? 여러분 얘는요. 유지하는 건데요. 뭘 유지하냐면요. 네.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때 많이 씁니다. 바우치라는 여러분 이 글자는요. 원래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환지혜. 이 글자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미 우리가 앞강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글자? 완화하다. 어떤 걸 보통 완화하죠? 스트레스를. 세 번째, 쯔, 더. 뭐뭐할 가치가 있다.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셔서 시우시엔 뜻이 바로 뭐죠? 한가롭게 지내다. 펑푸 뜻이 뭐죠? 풍부하게 하다. 요건 아마 그럼 동사로 쓰였을 것 같아요. 동사로 쓰이면 풍부하게 하다. 형용사로는 풍부하다.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미 관련 99번 어휘.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몇 문장만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여가시간 취미는 그렇죠. 만능문장 여기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 뭘로? 독서다. 시험에 나왔던 그림. 뭐 태극권 아니면 낚시 아니면 바둑 이런 그림을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지만 뭐 스키타다 아니면 바둑뚜다, 낚시하다, 태극권하다 등등등 많은 걸로 바꿔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네, 뭐뭐가 뭐뭐에 살면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표면 어렵죠? 요걸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얘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오, 뭐하는 그림이에요? 태극권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이라면 어떤 글자? 이거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랜, 타에, 지, 주엔. 랜, 타에, 지, 주엔. 물론 랜자 말고 어떤 동작 쓸 수 있어요? 다, 자를 쓸 수 있겠죠. 다, 타에, 지, 주엔 쓸 수 있습니다. 아, 태극권 하는 그림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요 그림을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극권 하다를 여러분들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따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노랑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여가시간 취미는 태극권이다. 진짠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태극권에 대한 그림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다 그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위해서 바꿔치기 해야 된다. 여러분들, 태극권 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아, 바둑 장기 드는 그림이구나. 뭐 줬어요? 시아, 시앙치. 그렇죠. 시아,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였네요. 시아, 시앙치. 다시 시작. 시아, 시앙치.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 두는 그림이 시험에 나왔다. 장기 두는 그림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 글자를 안 쓰면 좀 여러분, 애매하죠. 그림은 그냥 대충 에둘러서 쓸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히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둑을 나오면 이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게 전부 다 5급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누가 봐도 뭐하는 그림? 낚시하는 그림입니다. 띄아오위. 그렇죠. 띄아오위. 앞에 띄아오가 동사가 되겠죠. 띄아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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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스키 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키 타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떤 글자? 화, 슈에. 그때 여러분들이요. 화, 이게 여러분들 5급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슈에. 스키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이 네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어떤 것은 내 생활에 풍부하고 다치롭게 한다. 샤, 샹, 지, 시, 워, 더, 성, 워, 껌, 자, 풍, 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꼭 여러분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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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